안녕하세요. 저는 473혜선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업무는 소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무성통신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필기의 시험 가채점 결과 합격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1차 시기 시험 후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는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하늘을 날아갈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기에 관심이 있어 그때부터 배우학 공부하여 2019년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소방전기기사도 취득하고 싶어서 소방전기기사를 바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회사원은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이 기다리고 있고 퇴직 후 노후를 생각하다 보니 전기기사, 소방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것이 앞으로 노후에 유용할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어렸던 과목은 소방관계 벗겼습니다. 워낙 안기도 싫어할 뿐더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니 잘 외워지지도 않고 공부할 땐 정말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김상현 교수님의 강의를 몇 번 듣고 나서도 이해가 안되니 도저히 감이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교수님 방식대로 앞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면서 조금씩 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4개체를 풀었더니 그제서야 어느정도 감이 왔고 필기시험 문제를 받았는 순간에 정말 순식간에 풀려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이론을 제대로 충실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기도 쉽고 진도도 막히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론 강의를 두번 듣고 이해하면서 기출문제를 4개정치 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60점 이상을 충분히 넘었습니다. 저는 일명 서브노트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은 직접 책에 적었고 이해를 하기 위한 강의는 그냥 A4 용지에 그때그때 적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따로 수첩에 적어 시험 당일 시험보기까지 그 부분을 지춘적으로 안개했습니다. 저한테는 이 방식이 필기, 실기시험을 볼 때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배우락을 강의에 들으면서 정말 인상됐던 것은 소방관계법교에서 교수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앞머리 따서 외우는 것이 정말 특혜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구조원리에서 김상윤 교수님께서 강의를 무작정 안개가 아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주어서 교수님 강의 덕분에 정말 어렵지 않게 필기시기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배우락 교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정말 강의는 모두 일품입니다. 필기시기는 우선 전체적으로 빠르게 1회를 들으면서 내가 공부할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며 공부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그냥 책으로도 공부를 해도 되지만 강의를 듣고 안 듣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간혹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이론과목이 없는 내용의 문제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특히 필기과목 중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과목은 이해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분히 그려보고 기출문제와 이론을 많이 공부하니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